침을 여는 통쾌한 시사 토크쇼. 여기는 육각수의 출발, 경인대행진입니다.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죠?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슈는 과거사 진영대결, 친일파묘 논란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가 여야를 비롯한 진영대결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친일 청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그 수위가 좀 높았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공식적인 정부 행사에서는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해서 좀 원론적인 내용의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연설을 하는 게 보통인데요. 이번 김 회장의 경우에는 아주 작심을 한 듯이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을 다 쏟아낸 것처럼 보입니다. 김 회장은 이번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다라고 하면서요. 특히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을 이승만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 결탁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의 친일 행적을 지적하면서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현재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반민족 인사 69명에 대한 파묘를 주장을 했습니다. 당장 미래통합당에서는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것이다 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서는 대한민국 독립운동 정신의 본산을 사유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김원웅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당 차원의 입장 표면은 아직까지 없지만요.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옹호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유럽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강복 회장으로서 그런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호들겁을 떨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원웅 회장의 정치 이력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어요. 김원웅 회장이 현재 76세인데요. 삼성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삼성 국회의원을 거치는 동안 당이 다 달랐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3당 합당을 반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심이 된 꼬마민주당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한나라당 그다음에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으로 옮겨가며 진보, 보수, 진보를 넘나들며 이제는 3번의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번의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당적으로 옮겼지만 총 12번 당적으로 옮겼다고 해서 대표적인 철세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는 정치 입문이 더 문제인데요. 정치 입문의 계기를 보면 유신헌법이 만들어진 1972년 박정희던 대통령의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의 사무처 공채 직원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가 이제는 민주정의당을 창당하다 이제는 당적을 옮겨서 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군부 독재 세력과도 함께한 전력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김 회장은 당시에는 생계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친일 파묘에 대한 논란이 더 뜨거울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은 75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국립묘지에 안치된 친일 인사묘를 강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또 이미 발의를 한 상태예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이제 파묘법이라고 불리는데요. 당장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유골이나 시신을 다른 장소에 이장할 수 있는 내용에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친일파 파묘 이장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13일에는 송영길 의원, 안민석 의원과 같이 민주당 의원 11명이 친일파 파묘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파묘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사망한 고 백선엽 장군을 현충원에 안장해야 하느냐 이걸로 또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되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파묘법 발의를 계기로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근 통합당과의 지지율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번 파묘법 발의를 계기로 전국 구조가 이제는 친일 세력 대 반일 세력으로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향후 정국 주도권 다툼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친북이냐 반공이냐의 문제는 국민들 간에도 대립이 좀 심합니다. 그렇지만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공론화 되어도 손해볼 게 없다. 오히려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번 파묘법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분란만 일삼는 것이지 국가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약간 선을 긋는 것도 이제는 같은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친일파 파묘. 여당은 이제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역사 바로세기의 일환이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야당은 공과 가에 대한 평가 없이 반인륜적인 부관참시 정치의 일환이다라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극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부관참시라는 단어를 또 쓰게 되네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두 번째 이슈는 공매도. 그 운명은입니다. 공매도. 그러니까 이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증권사로부터 미리 빌려서 매도를 한 뒤에 주가가 이제 실제로 내려가면 다시 쌍값에 사들여서 빌린 주식을 갚아서 차익을 남기는 이게 이제 공매도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금 되게 뜨거운데 당장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 종료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당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을 좀 연장하고 또 관련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는 그런 또 방침이죠? 네. 맞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이제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서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제 폭락장이 펼쳐졌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는 주식을 매수하면서 징시에 빠른 회복을 가져왔다는 평가입니다. 바로 그 원인에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다는 건데요. 따라서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는 또 반론도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 금지 조치된 이 공매도를 하루빨리 재개해야 된다는 건데요. 일단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아예 하지 않았고요. 코로나19 위기에 공매도를 금지했던 세계 각국 중에서도 프랑스와 같은 유럽 6개국은 지난 5월 이미 공매도를 재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매도 금지를 계속 이어갈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공매도 전면 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제 말레이시아 정도로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이 떨어져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전유물이 되고 또 오롯이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또 많은 논란이 있어 왔어요. 일각에서는 이제 공매도를 금지가 아니라 폐지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공매도가 과도하게 올라간 주가의 제자리를 잡아주는 점에서 주가 거품을 없애주고 또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준다는 점에서는 분명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대다수 선진국들도 다 공매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역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공매도 폐지론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위주인 이 공매도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고 이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sns를 통해서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 그리고 또 이제 불법 공매도 강력 처벌을 또 촉구했죠. 이미 이전부터 공매도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가 되었는데요. 이 지사가 이를 이제는 공론해 준 것입니다. 또 최근 이제는 차기 대통령 지지율에서 이제는 계속 급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제 영향력이 국회까지 미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지사가 무슨 정책 제안의 화두를 딱 던지면 거대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법안 발의로 이에 화답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당장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매도 허용 종목을 이제 코스피 200과 같이 이제는 대형주 위주로 제안을 하고 현행 업팅룰이라고 해서 업팅룰이 이제는 시장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문을 낼 수 없도록 하는 이제 일종의 가격 하락 안전 장치인데요. 이 업팅룰에도 이제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를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개정화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요구되어온 이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도 추진될 예정인데요.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이제 무차입 공매도와 같이 이제는 불법 공매도를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방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해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항상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이 꼭 피해를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